안녕하세요. 소그룹 교재로 하나 되는 교회, 타코마 제1침례교회입니다. 찬양과 기도, 말씀이 있는 수요예배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성경 66권 파노라마 12소선지서편이 진행 중입니다.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친교와 화합을 위한 예마공 볼링대회가 오늘 예배 후 3시 30분 레이쿠드에 위치한 블레로레인에서 개최됩니다. 개인전 및 4인 1조 경기에 참가하실 수 있으며 참가 회비는 15불입니다. 교회에서 차일드케어가 제공되며 볼링대회 이후에 교회에서 저녁식사가 제공됩니다. 4월 29일 주일 오후 3시 30분 환영반에서 단기선교팀 선교교육 모임이 있습니다. 여름 단기선교회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은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모델 프로젝트 3단계 개강이 4월 22일 주일 오후 1시 30분 베들렘에서 있습니다. 본 훈련에서 다루는 10개 주제는 신앙의 뼈대가 되는 핵심 교리들이며 단임 목사님의 명쾌한 강의와 Q&A를 통해 쉽게 풀어가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2단계를 수료하신 성도님들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모델 프로젝트 5단계 10주 과정이 5월 1일 토요일 오전 7시 30분 베들렘에서 개강합니다. 4단계를 수료하신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자리해 주시기 바라며 청지기, 돌봄지기들께서는 필히 참석하셔야 합니다. 디모델 제자훈련 종각 모임이 5월 4일 금요일 오후 6시 아름다운 기도원에서 있습니다. 대상은 2017년도 3단계 2기 수료생, 2018년도 2단계 1기 수료생입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하시는 분들은 로비에 비치된 용지에 사인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막 광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주율되시기 바랍니다. 한글자막 감사합니다.